2014년 세계의약품 시장 규모는 1200조 원대를 넘어섰다. 한 알의 신약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거대한 제약 산업을 놓고 세계의 기업과 정부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굉장히 성공적인 첫 단추를 끼웠다고. 미래 성장 동력인 제약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미래 성장동사대회 ources 멕시코는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새로운 제약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요즘 멕시코는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 전체 인구의 약 30%가 비만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만율이 높다. 과달라하라 의대 순환기 내과 교수인 문호주 박사가 외래 환자를 진찰 중이다. 그는 심혈관 질환 분야에서 멕시코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이다. 그의 환자 중 90%는 고혈압 환자다. 과체중과 비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발병률 또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 상황. 진료를 마친 문호주 교수가 처방하는 약은 아라코. 한국의 한 제약회사가 개발한 고혈압 약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igtadopsis지된 고혈압 약 10%의 시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코는 약 10%의 약 10%의 약 10%의 약 10%의 암고를 담당하여 aine을 받은 약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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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제가 되어 있는 상호자입니다. 아라코는 약 5%의 반활상으로 이 약 10%의 상자만의 약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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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0%의ний 전체 demost입니다. 지난해 9월 발매된 아라코는 멕시코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국에서도 아라코의 인기를 느낄 수 있다 아라코는 고혈압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인 ARB 계열의 약으로 한국에서 온 ARB 치료제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혈압 신약인 카나부에 멕시코 현지 이름이다 아라코